1. 사랑과 섹스의 관심이 없는 남자의 유전자가 자청은 사랑과 섹스에 관심이 없는 남자의 유전자가 2만 년 후에도 살아남을 확률은 0%라고 단언합니다.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 섹스에 대해서만 따져보겠습니다. 그래도 큰 지장은 없어 보입니다. 남자가 섹스에 관심이 없도록 만드는 유전자가 있다면 그리고 뭔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그 유전자는 자연선택에 의해 속아지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자청의 설명에 비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자청이 굳이 0%라는 말까지 집어넣으면서 자연선택에 대한 설명의 정확도를 떨어뜨리지 않았다면 이 비판 영상을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왕 비판 영상을 만드는 김에 자연선택을 더 엄밀하게 이해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자청의 주장을 아주 깐깐하게 비판해 보겠습니다. 0%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적어도 5가지는 있습니다. 첫째, 남자가 섹스에 관심이 없는 이유가 유전자 때문일 수도 있지만 순전히 후천적인 영향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그 남자가 태아였을 때 엄마가 특정한 독성 물질을 아주 많이 먹어서 뇌 발달에 지장이 생겼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섹스 무관심과 관련하여 그 남자의 유전자에 대해 논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무의미합니다. 둘째, 남자의 몸에는 온갖 유전자들이 있으며 그것들 중 대부분은 섹스 무관심과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자청은 그냥 이 남성의 유전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남자의 유전자들 중 일부는 인류 전체가 사실상 공유하는 유전자입니다. 그런 유전자가 2만 년 후에 몽땅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섹스 무관심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섹스 무관심 유전자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남자의 섹스 무관심 유전자가 2만 년 후에도 생존할 확률은 0%라고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학에 대해 설명할 때는 되도록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자연선택은 번식에 지장을 주는 유전자가 개체군 내에서 완벽하게 사라지도록 보장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런 유전자가 개체군 내에서 줄어드는 경향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생긴 섹스 무관심 유전자가 돌연변이를 통해 새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섹스 무관심 유전자가 번식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더라도 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넷째, 다면 발현 때문에 섹스 무관심 유전자가 자연선택을 통해서 개체군 내에서 오히려 점점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다면 발현 유전자는 표현형의 두 가지 이상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어떤 유전자 S가 있다고 합시다. 남자의 몸에 있는 S가 10% 확률로 섹스에 관심이 없도록 만듭니다. S를 품고 있는 남자들 중 90%는 섹스에 대한 관심이 평범한 남자들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S가 100% 확률로 남자를 잘생기게 만듭니다. S를 품고 있는 남자들 중 90%는 섹스에 관심이 있는 잘생긴 남자이며 그런 남자들은 S가 없는 남자들보다 대체로 더 잘 번식할 겁니다. S를 품고 있는 남자들 중 10%는 섹스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S가 없는 남자들보다 대체로 번식을 못할 겁니다. S가 개체군 내에서 어떤 운명을 맞이할지를 알아내려면 섹스 무관심 효과와 잘생김 효과가 유전자 복제에 끼치는 영향을 전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잘생김 효과가 섹스 무관심 효과보다 더 크다면 오히려 S가 개체군 내에서 더 많아질 겁니다. 동성애와 관련하여 비슷한 진화 시나리오를 다룬 논문이 있습니다. 다섯째, 이기적 유전적 요소는 전반적으로 볼 때 개체의 번식에 해를 끼치더라도 자연선택에 의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섹스 무관심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이기적 유전적 요소일 가능성을 보면 일반인에게는 너무 어렵지만 유전자 수준의 자연선택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이 책을 꼭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다섯째, 나의 독 Op